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보름째 지상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전초기지 11곳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전날 밤샘 작전 과정에서 나할련대가 학교 옆에 있는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찾아내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아울러 지상군의 공격을 받은 공군은 적을 공습했고 해군도 하마스가 진지로 사용하는 가자 북부의 건물과 무기고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.